안녕하세요. 오노필름입니다. 2024년 원앤동 방콕 여행기 시즌3 촬영차 출국하러 왔습니다. 유심 뭘로 살지 고민 많이 되시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희 이번 유심은 와이파이 도시락에서 구매했고요. 공항 픽업으로 신청했어요. 유심은 서로 각각 다른 걸로 해봤는데 저는 늘 쓰던 AIS로 했고 여비감독은 트루무브로 했어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어떤걸 쓰시던 방콕내에서는 잘 사용했으니까 선택하는데 고민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속의 맨날 박국영회 성장 사장님 그런 위해서 구매했습니다. 예언 despair 승리자의 모습 Shine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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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가지 한다 옆으로 암거 진짜 다 옆으로에 많은 사람이야? 이 앞에 이거 타겠네 미니미야? 미니미 하진 않아 엄청 커 드디어 드디어 들어왔어요 진짜 거의 한 1억 시간만에 들어왔어요 1억 시간만에 들어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12월이라서 아니야 모르겠어요 안녕 여기지 않아요? 여기야? 날개인데 바로? 아무것도 안 찍히겠다 근데 자석이 되게 넓다 자석이 엄청 넓네 좌석마다 스크린이 있어서 볼 콘텐츠가 많아서 가는 동안 지루하지 않았고요 이게 있어서 가장 좋은 점은 지금 어디쯤인지 그리고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식사시간이에요 식사시간 식사시간 잡채밥 오늘 주문해 주시면 인경이 먼저 잡기 해드리겠습니다 아 잡채밥 아 잡채밥 어? 고추장 음식인데? 근데 사회에 weighed 너무 좋은데요 스킹 солнца 김치 밖에서 물에다 이건 잡채밥 이것도 잡채밥 전불 존맛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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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참 커피이 스프레인은 다 프리스피커? 저 하핀 사이즈 다 짰어 내가 틀어줄게 진짜 힘들지 너무 힘들어 딸 더 익었어 딸 와도 정말 아니다 살이 왔다고 살이 왔다고 진짜 맙니다 어떻게 쭉 가라는 거야 나도 좀 편하게 여행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도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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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너무 자주 와서 감흥이 없나요? 네 이 냄새 이 냄새지 딱 내가 좋아하는 이 냄새 딱 한국하면 딱 떠오르는 냄새지 이 냄새 이 냄새 좋아 화장실 안 가? 이 냄새 많이 내려 아니요 비비 놓쳤어 비비 놓쳤어 이 구도 우리 이 구도죠 우리 둘이 맨날 너무 한 나쁜 공원 우리가 항상 방콕 오는 이 구도 같이 한번 걸어갈 수 있어요 기억나세요? 카메라 쪽으로 쳐다봐요 어떻게 기분 안좋으세요? 네 왜요? 빨리 나가자 응? 빨리 나가자 빨리 빨리 유심을 왜 여기 어디 갈까요? 내가 왜 물에 물을 왜 물에 물을 가야죠? 30분이 30분이 네 ㅠㅠ 야온의 엄청 빨리 나왔어요 어 내꺼다 내꺼 아니 뭐 백만 년 걸리네 백만 년 걸려 이 바다 빙밥을 사갔는데 왜냐면 사람들이 엄청 기다리거든 저렇게 뭔가 옛날이랑 다르기 엄청 쾌적하다 80받 80받 백바트 하나 여쭈세용 여기 넣으면 돼? 80이 뭐 얼마? 4832 3,200원이네요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이제 맞겠지? 4,200원이네요 사람도 다 택시 타고 가나? 사람이 없는데? 그럼 이거 맞아 A7번이었어 그래응? 바로 오는데? 바로 왔어 어어 시원하다 시원하다 어우 습해가지고 뿌연거 봐 이리로 해서 가야될 것 같은데? 그치? 위로 올라가야되겠어 위로 올라가야되겠어 그치? 위로 올라가야되겠어 그치? 위로 올라가야되겠어 그치? 이제 더워가지고 이 냄새 말한거야 내가 말한 냄새 이 특유의 뭔가 이 냄새 이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어 어 위로 올라가자 어? 위로해서 나가자 어? 위로해서 나가면 되는거 아냐? 위로해서 나가면 되는거 아냐? 위로 올라가자 이상한 냄새다 개똥빼사야 조심해 응 이 길 타러 가는 거야? 이리로 가는 거야? 쭉 올라가야 돼 여기 호텔 주변에 먹거리가 엄청 많아요 한국으로 치면 8시 정도 되는데 주변에 먹어서 조심했어요 먹을 게 많아서 좋네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와 걸어서 오는 데까지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호불호는 갈릴 수도 있다 아... 첫번째 이름은? 시그네처? 시그네처? 예 2... 2,09 하이.. 노 하이플로워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케이 땡큐 2층이야 없대 없대 지금 안에? 어 어떻게 저층이라서? 상관없어 오오오 그냥 저리만 가게하게 먹는 방은 뭐 냄새는 괜찮네 카드 없어? 컨디션은 자 컨디션은 그냥 깔끔한 호텔입니다 굉장히 바로 나가자 그치 늦어가지고 오오오오 너무 맛있겠어 베리베리 오오오 오오오 이거 엄청 나와 즙 나오지 즙 아 이거 시큼시큼함인데 엄청 시큼시큼해요 맛있는데 솔직히 한국에서 먹었으니까 쉬었다고 할까? 그치? 그치? 이 쉰 거를 먹는 거잖아 얘네는 이런 분위기가 참 좋아요 몇 번 여행 와보니 호텔 주변에 뭐 먹을 게 있는지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오오오 오오오 우리 진짜 로컬 음식 이거 진짜 100% 로컬 음식입니다 여기 오오오 한번 먹어볼까?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보인다 맛있다 맛있다 고기가 엄청 뭐가 많이 들어있어요 백바트인데 이런거 저런거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맛있어 보인다 음 맛있지? 괜찮지? 맛있지? 국물 엄청 진해 그 갈비국수도 있잖아 아니 뭐 딴 데 안 가도 되겠는데 그냥 여기서 드셔도 될 것 같아 너무 맛있어 음 맛있다 완전 맛있다 완전 맛있다 야 여기 맛집이나 여기 맛집이야 너 너? 그거 안된데? 꼭 그런 자세를 해야돼? 뭐야? 연장게장 안 해? 버블버블 더 맛있어서 abled 수원 상상 ф mi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